오늘 언해받고 승시될 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요아께 부르지저 이러되 주요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러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운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와 에스다울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만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 삼손의 마지막 도전과 반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고회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도전과 반전의 명수가 됩시다 이제 한 해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갑니다 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내년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참 긴장이 되는 주간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열두 번째 사사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백성들을 구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손 이 내용은요 길어요 13장에서 16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만화 라는 사람이었고 만화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40년 동안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느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40년 동안 블레셋 사장 침략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적돌로부터 고통받을 때 그동안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패역함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돌이킴은 잠지였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사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더라고요 저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불러 블레셋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단지파 이 만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집이었어요 삼손은 이미 낳으면서부터 나시린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이 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님의 영이 늘 소인적인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여와의 사자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머리를 깎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란 하나님의 부르신가 은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이방 여인들을 탐했고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충동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감정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덜릴라에게 머리를 깎여서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두 눈을 잃고 온몸이 노세사리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참 비참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군 신의 대축제 이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하느님의 계속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이 이루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느님의 신실하신 은혜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그 약속 안에 과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일신전심지속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순동하여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선택받은 나실인 삼손입니다 13절 1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다시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아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인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녀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요아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중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느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 마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이 고통을 이기는 그런 아들 삼선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이 고통이 이제는 시대의 언약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5절의 내용에 이제는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하느님의 언약에서 언약의 방향에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한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인데 부중한 것은 보지도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마누아라는 사람 가문에 삼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이 삼선은 사사로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사는 사자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보니까 유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보니까 사람 30명을 혼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보니까 삼선은 낙이 특별로 천명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선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성에다 가두고 문을 잠궜는데 이 삼선은 아예 문짝과 기둥을 부수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은약의 사람 삼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삼선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선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쁜 드릴라를 그쪽에 연결을 해서 드릴라를 통해서 삼선에게 힘의 근원을 찾아내라고 명력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선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는 은약을 놓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정력 따라갈 때 분명히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보험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어서 언제나 은약적 선택을 하여서 현장을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선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까 보면 읽은 대로 26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삼선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선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선이 요아께 부르지자 이르되 주 요아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선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선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운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급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선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와 에스다울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만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선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정말에서 20년 동안 죽인 사람보다 한 번 그렇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삼선의 이야기가 15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16장에서 이렇게 비참한 말로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삼선과 들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는 영화로도 보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삼선은 소래 꼴짝에 들리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적게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거죠 블레셋 백성은 들리라 이 돈으로 매수해서 삼선을 세 번 유혹하지만 모든 유혹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선도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응소했고 들리라의 청을 세 번 속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리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선의 속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들리라가 삼선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다 하여 날마다 그 말을 재촉하고 조르고 해서 삼선의 마음을 범뇌하게 했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삼선인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고 또 자신은 뭡니까 나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삼선은 이미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삼선을 넘어뜨린 사단 이 광미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늘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를 하죠 삼선은 들리라의 지배한 요구로 결국 힘의 비밀이 드러나고 들리라의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힘을 잃고 잡혀간 삼선은 눈이 뽑히고 다군신당 안에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신세가 됐습니다 삼선의 처음은 사자를 찍고 낙이 특비로 천명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불레새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무력하게 돼서 치욕을 당합니다 삼선이 언약을 놓치고 종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언약을 놓치면 영원히 영안이 어두워지고 또 언약을 놓치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레새 사람들은 다군신인의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선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모두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삼선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합니다 삼선은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해보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장 28절에 보니까요 삼선이 요아께 부르지도 이르되 주 요아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새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선이 다군신전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껴서 의지하고 삼선이 외쳤습니다 불레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삼선의 언약을 회복하고 결국 다군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에 모인 불레새 사람들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삼선의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성경은 삼선이 이때 죽인 자가 불레새 사람이 평생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선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보다 크시고 능력이 넘치는 분이심을 믿고 삼선의 마지막 기도처럼 24, 25 영혼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쳐나는 진정한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목적은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잘 타기 위한 것입니다 잘 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씁니다 우리가 간혹 처음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실패했다고 마지막까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으로 경쟁 사회를 만들고 경쟁이 탈락한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패배의식 학습된 무기력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나님은 스스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사 3선은 사사기 13장에서 심지어 긴 내용입니다 열두 사사 중에서 3선은 태어나기 전에 나신으로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3선을 판관 사법관의 역할을 또 외적 침해 대응에 싸우는 전사의 역할과 백성의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다르게 3선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지점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후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3선은 인생의 가장 큰 승리와 또 자신의 정말 그 생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약하여서 넘어진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도전하고 나의 하루의 선물을 CVDIP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포로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삼선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새해 천명 소명 사명의 회복을 위해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시작 2022년을 향해 반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소명의 회복을 위해